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목록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자동 재생이 되는데 자동 재생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동영상 목록에 계속 마우스 오버하여 재생하기 문구가 뜨면서 자동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고 유튜브 설정에서 자동 재생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동영상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겠습니다 계속 마우스 오버하여 재생하기가 썸네일에 표시가 되고 계속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자동 재생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설정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에 있는 재생 및 실적을 클릭하겠습니다 재생 설정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눌러보기 항목에 인라인 재생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자동 재생됩니다 인라인 재생 클릭해서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설정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동영상 목록으로 가서 동영상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자동 재생이 되지 않고 썸네일 미리 보기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 재생 설정인 인라인 재생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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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